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TV 이중호 미학연구소의 예천 이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양순서체 해서 구성궁 예천명 기초설명편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를 청자가 조금 이것이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여기서는 강약을 잘 살렸었어요. 약간 가늘죠. 보선 항상 세우시라고 했어요. 가늘어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굵어요. 세우고 가늘면서 세우고 앙쇠가 좀 되어있죠. 세워줘야지. 이렇게. 하나 둘 세우고 가능했죠. 당겨주면서 그대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각이 좀 나와있죠. 당기면서 그대로 올라가야지. 갈고리는 이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만 세우실 줄만 알면 돼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주 멋있네. 그죠? 이 강약이 가늘고 엄청 굵고 굵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포인트를 이 책에서도 이 가운데가 여긴데 한쪽으로 쏠려서 제가 이쪽으로 조금 쏠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맞춰줬어도 톤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가 차이는 나야 되겠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런 포인트가 이렇게 해요. 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롤자 길이가 우리가 포인트를 보면 길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거의 맞춰주면 거의 맞아요. 맞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려서 잘 써주기 바랍니다. 풀월청 먼저 살 대서 그대로 세워야 되겠죠. 각을 내주시고 앙세가 많이 들어갔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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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있을 유자에서 이게 1번 이죠. 여기서 각이 나온 거 여기 1번 2번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같은 선상에서 봐 주시고요. 요 안쪽이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기서 이렇게 안쪽이 들어가 있죠. 안쪽을 맞춰 주시고. 자 포인트가 요 중심에서 가운데로 들어온 거 잊지 마세요. 두번째 여기서 일직선 이네요. 자 공간 이 공간이 좀 넓게 맞춰 주시고요. 여기 조금만 차이 나게 해주세요. 요 다리는 약간만 내려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길이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갇혀야 난장이가 되질 않습니다. 가볍게 들어와 가지고 안으로 조금 내려와야 되겠네요. 가늘게 아주 가늘어요. 하나 둘 조금 두꺼워집니다. 하나 둘 원필로 하나 둘 각 세워 줘야지 하나 둘 세우고 허리는 가늘게 해주시는가 알죠. 조금씩 눌러가면서 뒤로 살짝 세워 주시고 하나 세워야지 자 여기는 먼저번에 했죠. 하나 내려고 뒤집고 땡겨서 오면서 다시 세워서 뒤집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거의 같은 선상에서 놓고요. 이 길이가 이 보면은 이 높이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높이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법전자 여기서는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걷을 때 이 길이 하고 거의 같이 나온다는 공간을 잘 보세요. 여기 시작이 여기입니다. 시작이 여기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가로외기 가늘죠. 가는 거 여기서 강약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 각자 있죠. 여기는 원필이죠. 아주 재미있게 돼 있는 글씨죠. 법전자 아 그 다음은 이 가로외기 가늘죠. 하나 둘 땡겨주면서 여기서 각을 밀어 올려야 되겠네. 자 극이자 참 극이자가 재밌네요 그죠 조금 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좀 빠져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네요. 자 극이자가 간격은 당연히 맞춰 주셔야 되요. 여기 조금 나와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요런 부분이 여기서 왔을 때 옆으로 나가는 게 평행으로 되어 있죠. 평행으로 이렇게 맞아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약간만 올라간 듯하게 왜? 얘가 앙세로 올라가 있거든요. 올려서 맞춰 주세요. 극이 극이. 여기서는 호흡이 중요하죠. 하나 둘 왔으면 저방향으로 가야지 하면 여기서 받아야 돼요. 하나 둘 원필요. 그대로 뒤집어야 되죠 이렇게. 가늘게. 방필할 땐 살살 해가지고 이렇게 좀 방필이 잘 돼. 가늘지요. 땡겨 주면서 그대로 뒤집어야 돼요. 이게 완전히 절법이. 모아 주시면서 이렇게. 가늘게 나가면서 여기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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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어졌네요. 하나 둘 뒤집어 줘야지 항상 제자리로 와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가운데 중심에서 맞춰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겠죠. 여기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두 개는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조금만 나와 있습니다. 이 떨어진 거 잘 보십시오. 복첩을 허리는 가늘게 부쇄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는 뒤에는 좀 두껍게 해주세요. 덮을 개 자죠. 아름다운 밑 자가 정말 멋있게 생겼죠. 하나 둘 살짝 살려 주시고 받아 줘야지. 아주 가늘게 올라갔어요. 자 여기도 가늘게 같이 평화 왕쇄가 됐죠. 자 조금 두껍습니다. 점점 점점 앞으로 조금씩 나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슬쩍. 중봉으로 모아서 뒤로 슬쩍 질근질근. 자 멋있게 생겼죠. 여기서는 점점 점점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각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밌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튀어나와 있네요. 그죠. 법첩상으로. 그럼 여기서 요거 보다는 약간 더 나와 있고요. 자 요거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요점이 요점하고 요점하고 가운데에 딱 찍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서 파임이 조금 시원하게 해주면 더 좋겠네요. 여기죠. 아름다움이 있죠. 요 간격을 잘 맞춰 주시고요. 자 잘 보시고요. 하나 둘 가서 그냥 힘을 빼시고 방향을 전하세요. 그러면 글씨가 아주 끝에까지 따라가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쭉 파임이 시원하게. 하나 둘 뒤집어야지. 이렇게. 그럼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받고 다시 당겨.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돼요. 조금 나오고요. 함자도 중요한 것이 각이 구양순위 각이 나오면서도 그래서 무게가 있으면서도 날리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겠죠. 요런 부분은 거의 안으로 안 들어가요. 직선으로 빠져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거의 요 중심에서 약간만 내려왔어요. 그럼 파임을 여기서 쭉 내려다 보면 파임이 약간 위에 올라간 듯하게 해 주셔야 글씨가 뜨질 않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넓이가 너무 넓지 않게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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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